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지금 안에 왔는데 여기 호일보이 광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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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분위기는 아주 아주 좋아요 호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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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죄송해요 저는 지금 음식을 먹기 때문에 기다리고있어요 서랍을 못하다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먹게 시켰거든요 먹게 왔어요 먹자 먹자 저희 버거하고 이게 스퀴드링, 스퀴드링크가 카라말이예요. 스퀴드링하고, 저 배가 고파서 딸도 버거 시켰어요. 그리고 먹테일 2장. 먹테일은 프라프컬로 시켰습니다. 디저트로 저는 라떼, 아몬드차일라떼예요. 그리고 이것이 스트로베리 케익입니다. 여기 이제 밖에 테이터의 메뉴도 있어요. 여기가 브래퍼스트 있고, 음료 있고, 그 다음에 런치. 여기가 시드니의 웨스트필드 근처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인데, 가격이 싸게. 이게 무슨 매장이라고? 아, 세컨핸드. 아, 럭셔리 세컨핸드 매장입니다. 여기 막 모피도 있어요. 지금 밖에가 좀 싸늘하니까, 입어보고 싶네요. 여기 다 팔렸는데 여기는? 다 팔렸어? 어. 그럼 싹 보러 가자. 싹 보러 가자. 지금 딸이 열심히 립스틱 색깔 고르고 있어요. 원하는 색깔은 오렌지인데, 지금 못 찾아서. 지금 못 찾아서. 열심히 낙서를 했어요. 여기 있는 거 얼마야? 리스틱 산다고? 지금 트라이 하고 있어요. 어때? 이쁜 것 같은데? 어, 예쁜다? 어. 잘 어울린다. 리스틱을 샀습니다. 리스틱 조그만 거 하난데, 가방이 더 커. 스프라이트 노슈가 트라이 하라고 길거리에서 그냥 줬어요. 신나! 건배! 110cm 학생들 신나? fr